안녕하세요. 버머포니트 조조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샤크 도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패킷 분석하는 방법을 좀 배우도록 할게요. T샤크는 와이어샤크 를 여러분들 윈도우에서는 와이어샤크 를 설치를 하시면 T샤크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와이어샤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T샤크는 와이어샤크가 GUI 기반의 도구라고 한다면 이 T샤크는 우리가 콘솔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에서 있는 기능들을 T샤크 쪽에서는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GUI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콘솔 화면하고 하는 거하고 사용 활용 방법은 많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T샤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했던 TSP 덤프하고 많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T샤크 를 활용을 할 거고요. 칼리 리눅스에서는 와이어샤크 나 T샤크 나 두 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샤크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지금 현재 명령어를 이렇게 탭으로 쳤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탭이라는 키를 활용을 해서 이 명령어들을 뒤에 있는 옵션이나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나오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T샤크 마이너스 H로 한번 우리가 도움말을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많은 옵션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다 익힐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H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D옵션이라고 있습니다. D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연되고 있는 하나의 목록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들의 그런 목록들을 보여줄 때 마이너스 D옵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T샤크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T샤크 마이너스 D옵션을 해서 어떠한 인터페이스 형식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블루투스나 도커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이것이 네트워크. 우리가 이더넷 네트워크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더넷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USB 모니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SSG 덤프, UDP 덤프 이런 것들도 다 지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T샤크를 이용해서 패킷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T샤크 같은 경우에도 이더넷을 확인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더넷은 칼리누스에서 IF 컨피그를 입력을 하시면 이더넷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 이 칼리누스에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몇 개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는 것. 즉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이더넷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것을 내가 패킷을 캡쳐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은 마이너스 I 옵션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여기를 선택해서 내가 패킷을 덤프로 뜨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샤크 마이너스 I에 ETH 0 이렇게 탭으로 여러분들을 이게 스펠링이 많다면은 탭으로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탭으로 저도 사용을 하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시면은 캡쳐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거의 제가 통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이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조금 줄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줄로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제가 그 하나 파이어폭스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뉴스에서 파이어폭스를 하나 열고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요 페이지만 열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네트워크 패킷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뭐 다음 페이지로 간다고 했을 때 다음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현재 상세 정보들 상세 패킷 데이터 정보들은 보이지는 않고요. 어떤 포트하고 어떤 IP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지까지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이게 콘솔에서 처음부터 이제 패킷 상세 정보들이 보이면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와이어샤크에서도 여기까지 가는데 인터페이스 그냥 선택하고 하시면은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GUI 환경이기 때문에 패키지의 상세 정보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T샤크 같은 경우는 콘솔 기반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장점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패킷 정보들을 뭔가 자동화를 좀 하고 싶다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들만 조금 이렇게 뽑아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T샤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패킷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쌓이다 보면은 GUI 환경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딜리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콘솔 기반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에 대한 장점들이 있겠죠. 분석에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옵션들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ETH 0이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C옵션이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C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라는 소리입니다. 카운터예요. 그래서 10개의 카운터 정보들만 이렇게 캡쳐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죽어버려요. 그쵸? 네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패킷 정보들을 분석을 할 때 너무나 많은 패킷들을 이제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분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마이너스 C옵션이란 것을 뭐 10개를 잘라가지고 앞에서 발생한 10개를 한 번에 빨리 캡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넉넉하게 한 100개 정도 카운터해서 저희가 뭐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능에 들어갈 때 얘가 암호화 통신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들 확인을 할 때 마이너스 C옵션이란 것을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W옵션입니다. 마이너스 W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고 싶을 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테스트 테스트.pk 파일이죠.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C옵션이란 것을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마이너스 W옵션이란 것만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너스 W옵션이란 것은 거의 항상 같이 쓰겠죠.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콘솔에서 뭐 실시간으로 막 내려온 것을 뭐 사용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막 그립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것만 실시간으로 좀 출력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파일로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클릭해가지고 아 이제 한 번에 여러분들 이거를 와이어샤크에서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T샤크를 통해가지고 분석을 하든지 할 때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겠죠. 음 일부 칼리에서 하니까 조금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사용자 권한으로 이제 실행하지 말아 그 루트 권한으로 실행하지 말라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칼리 뭐 웹툰 웹툰이 조금 이제 그 암호통신 안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도 좀 마무리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미지 있는 것들을 웹툰으로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패킷이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쌓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난 뒤에 컨트롤 C를 누르시면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테스트.pk 파일 있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저장이 됐는가 보면은 테스트.pk 파일인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와이어샤크로 하고 난 뒤에 뭐 한 몇 분 한 10분 20분만 쌓이더라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가지고요. 와이어샤크로 그때부터 이제 드드득한다면 이제 응답없음 이렇게 뜰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T샤크로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대용량을 분석을 할 때요. 그 다음에 이걸 읽고 싶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W 옵션이라는 것은 라이트죠. 그러면은 WR이라는 옵션은 당연히 리드겠죠. 그래서 읽을 때는 이렇게 리드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 아까 분석 아까 그 캡처했던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저장된 것이 이것만 이만큼 저장된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거를 와이어샤크에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칼리닉스에서 새로운 콘솔을 여시고요. 와이어샤크 쪽에서 이 패킷을 캡처를 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오픈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아까 캡처가 테스트점 나왔죠. 이 패킷 파일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패킷 파일을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 아까 5086 넘버값이 왔었죠. 여기까지 지금 현재 캡처가 뜬 것을 볼 수가 있죠. 5086 정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에 아래쪽에 아래쪽에 얘도 이렇게 멈췄네요. 안쪽에 패킷들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도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들이 아스키로 회석이 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죠. 우리가 그 와이어샤크 패킷 뜯는 것하고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T샤크에서 뜬 것을 이제 불러 왔을 때 동일하게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T샤크 쪽에서 보면은 이런 정보들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평그랑 통신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교환을 한 것만 나오는데 이것은 저장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T샤크 라는 거에서 옵션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V옵션이라는 것을 주의에다가 이렇게 주여합니다. 상세하게 보겠다는 거죠. 트래픽의 패킷 정보들이요. 물론 이렇게 안 쓰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말 그대로 실시간 우리가 패킷을 캡쳐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저장을 우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이라고 리드를 하고 마이너스 V옵션을 하면은 이 PK파일에는 분명히 상세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상세 정보들이 쭉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세 정보 안에서 이제 마이너스 V 한 다음에 그랩으로 뭔가 이제 뭐 다음 점 넷이나 뭐 그런 형태들 같은 경우로 내가 찾아내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다음 점 넷이라고 뜨잖아요. 웹툰이요. 그러면 어떤 개인 정보들 이게 뭐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아이디나 패스워드 정보들 패스워드라고 치셔도 되겠죠. 혹시나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패스워드라는 것을 내가 정보들을 이 패킷 안에나 그런 것이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는 없죠. 없죠. 그 다음에 뭐 웹 툰 웹툰 웹툰이라고 할까요. 웹툰이라고 치면은 웹툰과 관련된 정보들만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T샤크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와이어 샤크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검색 파인드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인드를 하고 난 뒤에 또 필터링 된 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죠. 좀 불편하죠. T샤크와 와시크하고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마이너스 V옵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 너무 길게 쭉 하면은 또 힘들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간단하게 옵션을 좀 살펴보고요. T샤크 같은 경우는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